징구 춤추네? 징구 춤추네? 형들이랑 같이 춤추네 징구하면 셔틀인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어떻게 해? 나 흥분하는데? 아 그거 넣지 마세요 방송에 진짜 내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약속 이건 정말 약속 진짜 약속 야 제목이 요즘 파탄댄스 여진부댄스 하타댄스 하타댄스 누가 얘기해 진짜 왜 그러신걸 대체 무대 잡았는데 안 돼 안 돼 유현한테 춤추네 배워봐 왜 그러시네 파타틱댄스 처음에 뻗고 처음에 당겼다가 당겼다가 뻗고 당겼다가 뻗고 당겼다가 뻗고 아 맞아 이건 줄넘기 같은데 지금 맞아 그거야 잠깐만 유형도 안 되시죠? 저는 하면 되네요 이건 왜 이 스텝이네, 이 스텝이네. 야, 이거 아니야? 이거네. 형, 이거야, 이거. 이거네. 완전 똑같죠, 지금? 잘했다. 아니요? 많이 좋아했어, 많이 좋아했어. 잘했다.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잘했어. 진짜 약속, 약하였어, 진짜로. 너무 부끄러워, 제 친구들이 맨날 놀란 말이야. 진짜로, 엄청 놀래요. 대충 와닿고도 그런 심정이 안 할 때, 진짜로. 형, 손가락, 손가락, 새끼손가락. 알겠어요. 형, 어떻게 이 팔다리를 형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나이도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오늘 되게 맛있어. 진짜? 5940원. 네? 평점 계속 struck with me. 그럼, 그럼 어떡하지. 아... 아... 힘들어. 너무 좋아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워낙에 사실 민우는 저랑 10년 가까이 친한 동생이어서 진구가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랑 이랬는데 저 녀석이 굉장히 적응력도 빠르고 어느 공간인지 모르는데 제가 되게 확 놨어 내려놨어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 완전 대외 선배님들 작품을 봐야겠지 그래도 어른스러운 것 같기도 해 저를 좀 가두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스로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섭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사실 먼저 연락도 잘 안 받고 작품에서 그런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장면이 나올 때 아무렇지 않은데 저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훨씬 더 그게 되게 어려운 게 그런 것보다 형들이 만약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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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앞에서 형님들이 같이 해주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그게 되게 편했어요 저부터 편해져야지 이렇게 저는 기존에 애써 팍 보려고 했거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오늘도 더움 오늘도 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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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방콕으로 마지막 스팟을 옮기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네 감사합니다 너무 덥다고 석천이 형 어제 라면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형 놓고 갈 뻔했어 형 이거 이제 버리자 야 제일 방콕이 하이라이트야 음 지금 가방 먼저 싣고 마지막에 올릴까? 아냐아냐 여기에다가 바퀴가 있어서 바퀴가 눕힐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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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죠 랑쿵으로 원에 들어가니 갈 수가 없다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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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이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반주가 좋아 아유 좋다 옛날 반주 한 번 더 결코 저 저 저 저 저 저 결코 송당을 멈출 수 없다 무엇을 망설이나 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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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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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에 난 손 땀 치였었지 하하 어젯밤에 난 치킨 치킨 아니 하하 빙글돌아가는 파일을 바라보며 밍선 속에 난 우린 소찌 치킨 소스 버무려주고 와우 좋아! 잿빵만네요 반하야라 이나카 아 좋다!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미쳤어! 가자! 마침내 를 고속이 파티 요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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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가다가 속력이 쉬익 죽는 거야. 어? 뭐지? 막 밟는데 안 밟혀가지고 깜짝 놀랐어. 우리 엔진이 앞에 있지 않나요? 앞에 있지. 토닛을 열어야 되는데. 얘는? 바테리 치킨 떡볶아. 여기서부터 형이 해줄까? 형이 하실래요? 저 뭔지 왠지 불안해. 이런 적 처음이어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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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 놈 닫아줘봐. 뭐가 문제인지가 안 떠요? 어. 내 차가 아니었다. 아까 배터리랑 엔진 오일 같긴 했거든요. 천천히 가보고 그 다음에 뭐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차에. 괜찮아? 계속 떠 있어? 아니 괜찮아. 큰 문제는 아니야. 타봐 일단. 가자. 가요. 차도 미쳐버린구나. 이게 사실 차가 새 차가 아니잖아. 중고 차랑 오래된 거랑. 장시간 계속 와서 날씨 덕고 해서 가요 온 거. 가요리 아니야 진짜? 응. 식혀줘야 돼. 지금 좀 오래된 차랑. 힘들었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계속 100km로 달려주고. 우리 셋만 탔으면 모르는데 뒤에. 짐이 있잖아. 뒤에 커가지고. 제일 먹었고. 저희 트럭이 나이가 많잖아요. 아마 오랜만에 장거리를 달리셔서 좀 힘드시지 않았나. 좀 열을 받지 않으셨나. 놈 똥땅. 놈 똥땡. 놈 똥땡. 놈 똥땡. 우리 똥땡이. 똥땡. 물이 일로 친다. 물이. 물이 쳐. 물이 친다고? 놈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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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은 자동차 친구 자동차가 늘겠다 저 밤이라고 또 조금 선선해졌네 지금은 안 뜬다 진짜 열받아서 그런다 나 나올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안가? 트래픽 벌써 7시 넘었는데 지금 7시 20분이니까 딱 10시 20분 늦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3분이라는데 이렇게 꽤 멀어 차들이 없으면 3분 거리가 없는데 차까지 다 계산해서 시간을 알려줘야 되지 그게 네비가 하는 일 아냐? 안 막힌다고 저기다 여기? 노란 거 도착 여기도 노란색이네 여기 앞에 서울들 것 같아 여기 앞에 서울들 것 같아 와우 방콕 빨리 구축하고 먹자 빨리 구축하고 먹자 빨리 구축하고 먹자 아 진짜 엔진 경고등이 어떻게 아 오케이 이게 형 열려 있었어? 꽉 안 잠겨서 그런 것 같아 아 아 주유구가 주유를 쓸 때 열려있으면 이게 경고등이 들어온대 안 들어오네 지금 안 들어와 괜찮아 저게 지금 뚜껑 문제였어 내가 보니까 아까 계속 형이 터치해 봤거든 내일 못 팔지 정했어요? 근데? 아직 안 정했지 형? 걱정은 아니지 확정이 아니라 걱정이다 응 엄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친구 봐. 취미, 취미 갑자기. 지금 입에서 담내나지 않네? 너무 많아. 치킨!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바쁜 파이덱이라고 그러거든. 배고프다. 게살 볶음밥이다. 누드? 아, 이거구나. 무슨 장면이 있어. 야, 후바콤콤이. 네스태례. 어째 뒤에서 누나는 거다. 그게 먼저 Harboryd shinani' 너무 안 좋네. 처음엔 맞어. 너의 신랑이 빛고 있는 거다. 아니 약간의 지랄을 날라. 오옹이. 오오오오 Podcast. 오오오오 노연이 피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잘 못 드시지? 이거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 진짜 오랜만에. 후식한다. 근데 10시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장보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거의 한 시간 자고 나갈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진진히 먹어야겠어요. 진진히 먹어야겠어요. 맥크로우는 매우 크고 11시, 11시 아, 시간 없네. 맥크로우 빨리 가자. 체크, 체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크. 타오라이. 가자. 빨리 가자. 마켓 닫기 전에. 마켓 닫기 전에. 마켓 닫기 전에. 마켓 닫기 전에. 마켓 닫기 전에.